네 안녕하세요 퍼펙트 조조호 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php 프로그램과 mysql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it 보안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강의를 할 때 특히 해킹 공격을 할 때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프로그램들 php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sql 커리 문을 알아야 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본 학습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 그냥 공격기법이나 그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런 기본 강의를 좀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학습을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it 보안이나 그 다음에 해킹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구축을 했던 전번 시간까지 구축을 했던 sampp 컨트롤 까지 저희가 다 구축을 했었죠 그 다음에 php 프로그램 그 다음에 mysql 커리 기본적인 것들을 각각 배웠습니다 나중에 후에 mysql 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심화 학습을 좀 진행을 할 거에요 근데 지금 그 mysql 데이터베이스만 하면은 좀 너무 좀 지겨울 것 같아서 php 하고 mysql 하고 연결을 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까지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런 환경들을 벌써 이제 다 구축을 하셨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요쪽에 쉘로 클릭을 하시면은 mysql 컨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또 다른 강의로 좀 찍느라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또 다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그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패스워드는 설정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건 나중에 패스워드는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쇼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면은 하시면은 저희가 컴페니를 전번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컴페니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쇼 테이블스 하시면은 전번에 우리가 세일즈맨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맨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값 그 다음에 네임 이름 그 다음에 입사한 날짜 포인트 인센티브 그 다음에 각각 지역 지사 서울 부산 이렇게 제주도 제주도 맞나요? 제주도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웹, php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웹에다가 그대로 불러오는 그것을 다루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하고 php 프로그램을 하고 이 php에서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의 db에 접속을, 허용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접속을 연결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면은 앞에 강의들을 보면서 이렇게 테이블하고 컬럼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노트패드로 이용해 가지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php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작성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작성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장이 바로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저하고 같이 설치했다면은 XMPP 드라이브 HDDOC 쪽에다가 저장을 하셔야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DB 그 다음에 커넥션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con.php로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 타입으로 하시고 난 뒤에 ph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담당하는 그 파트만 저희가 연결 정보들만 한번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호스트 정보죠 근데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 다음에 웹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로컬스트로 아니면 127.0.0.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웹하고 서로 웹만큼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또 나중에는 접속을 해서 그 포트로 삼성공유 포트로 연결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유저 정보들은 현재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안상 이거는 나중에는 루트 권한이 아니고 이제 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웹 개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로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까지 조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보안 개념들은 좀 설명을 같이 좀 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패스워드도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패스워드 설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 네임은 아까 컴페니라는 것을 불러올 겁니다 컴페니 불러오고요 커넥션 할 때는 이걸 비워두셔도 커넥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까지 접속 여부들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컴페니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이제 커넥션을 직접 커넥트 한 수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트패드 프로세서는 이미 PHP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ySQL, I, 언더박, C1N까지 접속 글씨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커넥트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접속을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치시면은 뒤에 나오죠 호스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DB 네임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정보들, 이 변수값들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써주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스트, 그 다음에 DB 유저, 그 다음에 DB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DB 네임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QL에 이제 커넥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넥트가 되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됐다는 것도 저희한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성공이라고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SQL, I 저희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커넥션을 이제 클로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다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접속 성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혹시나 에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MySQL 문제로 인해서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에러 처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 항상요 그래서 커넥션 하면은 에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자동호가 호출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커넥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에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우리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엑시트를 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빠져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 정보만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로컬로스트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로컬로스트에 해당 파일로 연결을 해서 접속 여부들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컬로스트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요 그 다음에 이 폴더가 지금 현재 db.db.conn.php 라고 하시면은 네 여기가 아니죠 뒤에 대시보드를 지워야겠죠 제가 착각을 했죠 자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접속이 성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이 정보들이 제대로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만들고요 다못해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정보들을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로컬로스트, 루트, 그 다음에 빈공간, 컴페인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한 줄로 나타나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좀 관리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헤더 정보로 이걸로 불러온 다음에 아니면 복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뒤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하나씩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좀 불러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